안녕하세요 만두기 뿜뿜뿜자러분 지금부터 김샘과 함께 예쁜 척 뿜뿜 해볼게요 예쁜 척 뿜뿜 누가 제일 예쁘지? 내가 제일 예쁘지? 우리 아님이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 좋아 팔 하나 빼면서 머릿결 넘겨주고 우리 아님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걸 보여주세요 김샘하고 놀아보면 더 예뻐진다 아이 좋아 너무 좋아 사이드는 저형 김샘하고 예뻐지면 쭉쭉 팔 받으면서 김샘하고 나는 예뻐질래 쭉 좋아요 팔을 귀 옆에 갖다 붙인다는 느낌으로 쭉쭉 뻗어주세요 좋아요 저형 쭉 아이 좋아 너무 좋아 우연님하고 우동하니까 김샘 좋아 전국 전국 업무티비 좋아요 전국 노래자랑 아니고 전국 업무티비 손 내밀면서 자 자 우리 여기는 노래시립을 한번 보셔주세요 전국 업무티비 누군가인가 자랑아 전국 업무티비 자 누나가 귀여워 누나 누나 귀엽고 깜찍하게 누나 누나 귀여워요 쭉 자 올라오라 아이 좋아 누나 쭉쭉 다음 귀엽니 쭉쭉 자 귀엽고 깜찍하게 사이드 이동하고 귀엽고 깜찍하게 짤부스텍 배워주고 아이 좋아요 엉마러빙 엉마러빙 쭉쭉 자 가슴을 회전합니다 오면서 엉마러빙 쭉 쭉쭉 아이 잘한다 쭉쭉 자 가볍게 구애바 바운스 터지면서 쭉쭉 힘차게 자 포기란 없다 해내고 만다 엉마러빙 이타 오블리크 쭉쭉 자 아이 좋아 너무 좋아 오레디 제일 잘해 쭉쭉 자 골반 흔들면서 옆구리와 갈비뼈 골반 탈비뼈 쭉쭉 당겨주고 갈비뼈랑 골반을 당겨주고 쭉쭉 당겼어 아이 잘해 너무 잘해 오케이 오케이 자 버닝타임 자 그렇지 스쿼트 바닥 터치 그렇지 힘이 난다 엉망 힘이 힘이 난다 바닥 터치하고 스쿼트 쭉 그렇지 힘이 난다 엉덩이 뒷부분에서 앉아주시고요 무릎과 발끝방에 있자 아이 좋아 오케이 자 사이드는요 쭉 자 팔꿈치랑 무릎의 간격을 당기는게 아니라 원래 갈비뼈랑 골반사의 간격을 쭉쭉 당기면서 옆구리 옆구리 잘 빠진다 아이 잘해 너무 잘해 아이 예뻐 너무 예뻐 오케이 오빠 달려 오빠 달려 김쌤하고 달려보자 오빠 달려 자 팔꿈치로 당기면서 달려 달려 김쌤하고 달려보자 쭉쭉 자 달려보자 힘차게 당기면서 쭉쭉 아이 잘한다 우리 회원님 보기는 없다 쭉 반대쪽 가볼까요 오빠 달려 또나 달려 또나 달려 엄마 달려 엄마 달려 아빠도 달리고 동가족이 달리고 쭉쭉 자 그룹 배꼬높이까지 쭉쭉 당기세요 가자 자 너무 신난다 살 빠진다 예뻐진다 쭉쭉 자 잘하고 있어요 자 꿈을 펼쳐봐 가볍게 킥하면서 양팔 좌우로 네 꿈을 펼쳐봐 자 우리 회원님들 꿈 몇 키로 감량이요 5키로 10키로 자 김새들 꿈을 이뤄드릴게요 김새들 믿고 따라와 내일 내일 노력하면 좋아진거에요 자 중간에 포기하니까 못하는거 끝까지 가면 조금 결과 만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발 하나 뒤로 빼면서 양손 힘차게 쭉쭉 뻗어줘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요 쭉쭉 자 양팔 쭉쭉 뻗으면서 자 속으로 인해서 외쳐 할 수 있다고 자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야죠 쭉쭉 자 산스템에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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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신나게 사이드 이동하면서 양팔 돌리고 가자 자 텐션도 끌어오려 자 거의 나왔어요 거의 나왔어요 거의 나왔어요 끝까지 끝에 우자 엄마 티비 본인들 쭉쭉 가자 알죠 알았다 자 크로스 터치 자 크로스 펀치 하면서 쭉쭉 크로스 펀치 킥 쭉쭉 뻗어주고 쭉쭉 뻗어주고 자 몸통을 살짝 변신시켜서 크로스 크로스 옆구리 빠진다 쭉쭉 내 허리가 S라인으로 변해 간다 킥슨하고 오니까 허리 라인 달라진다 쭉 오케이 자 버리 스크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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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1분이 못지 여러분 한 10분이지만 정말 순삼으로 지나가죠 저거 매일매일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우리의 하루를 더 예쁘고 더 건강하게 바꿔줄거에요 바로 터치하고 만세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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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사이드 사이드 니업 자 잘하고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우리가 오늘도 해냈어요 짠짠 오케이 자 발 넓게 벌리고 허벅지 쭉 스트레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는 범위까지 최대한 무릎 다 펴고 내려봐주세요 그냥 손으로 오른쪽 발목 잡아주시구요 발 넓게 동감 fishermen 공감 뒹至니고 허리 떠올리지 않을까 엉덩이 무릎 숟가락 바로 우리쁘니 구독자분들 오늘 김생과 함께 우리 10분 동안 총 113kcal 되었습니다 우리쁘니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잘 따라하시고요 우리 10분이지만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아서 정말 큰 기적을 만들어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만큼 하려고 하기보다 매일 매일 꾀준히 김쌤하고 천천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쌤도 성격이 무너가지고 아주 한 번 하려고 하기만큼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내가 지치더라고요 우리 매일 매일 꾀준히 일정 양을 정해놓고 꾀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엄마TV 가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댓글 미션에는 댓글에다가 김쌤 할 수 있어요 김쌤 할 수 있어요 라고 적으시면 김쌤이 파트를 마구마구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쁘니 구독자분들 김쌤이 응원하고 있던 듯이 잊지 마시고 내일 이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잘했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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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